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금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웅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박단 전공의 대표를 비공개소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보입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왔어요.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시를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어멘트는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소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그 지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지난주에 있었던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지금 많은 분들의 한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그때 당시에 그 호텔 안에 계셨던 분들의 목소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최초로 신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19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전화상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20초에 접수된 119 신고입니다. 일단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죠.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부천 중동에 무슨 무슨 호텔인데요. 밖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119 신고 접수하는 요원이 있죠. 어디요? 중동 어디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호텔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전달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았는지 이 접수 의원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천에 무슨 무슨 호텔이요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 호텔이 어디라는 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어디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이 가죠. 그러자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 이 최초 신고자분들은 정확하게 이 신고자분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인데 대피는 하셨어요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피 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 대피 먼저 하세요. 대피. 그러고 나서 이 신고자분이 약간 한탄 또는 아아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대화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함원구 을지대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안전공학 관련해서 전공하신 교수님인데요. 이 신고자 굉장히 급해 보여요. 지금 저렇게 글로만 봐도요. 당시 이 신고자분은 무슨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까? 지금 최초 신고하신 분 같은 경우에 810호라고 정확하게 호실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 보면 해당 8층에 해당되는 평면 그 층에 계셨던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 자체로 보면 일단 119 소방 접수하는 분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연기가 복도에 쌓이는 시간이 83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이미. 신고를 하고 그때 전화로 신고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 연기가 막 차오르고 위험한 상황.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1분에서 2분 사이에 연기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박한 상황에서 아마 신고가 이루어졌던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119 신고 대화 내용을 봤을 때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좀 간단하십니까? 지금 여러 차례 위치를 묻는 거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대피를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부연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부분의 확인에 급급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신고에 대한 어떤 접수받는 요령이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 굉장히 극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늦은 후회입니다. 물론 이 접수를 받으시는 분, 이 요원도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위치를 말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까만 반복해서 묻게 되고. 그러나 돌이키보면 저 상황에서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뒤늦은 아쉬움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강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금 초기 파악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네요.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졌고 이 불똥이 소파와 침대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 소파 침대면 이게 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불똥이 튀자마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발화 지점은 이 호텔의 810호로 일단 보이고요. 벽걸이 에어컨 아래 소파 그리고 바로 옆에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한문구 교수님. 에어컨에서 튀긴 불똥이 하필이면 또 근처에 소파와 침대가 있는 위치.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천이 타면서 유독가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쉽게도 지금 발화가 되는 이 부분에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전, 특히 이제 쇼트라고 하죠. 합선에 의해서 아마 불똥이 튀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보통 이 누전이나 합선이 되면 사실은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이 전력이 차단이 됐어야 돼,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러죠. 무슨 전자기기에 누전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개 과정을 보면 최초 투숙자가 또 냄새가 난다,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징후를 또 얘기를 한 과정에 보면 이런 정기적인 어떤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합선에 의해서 불똥이 튀면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용용이 된 불똥이 튀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천이라든가 소파에 부착이 되면 여기서 이제 2차적인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누전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똥이 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불똥이 예를 들어 식탁이라든가 유리가 깔려있는 게 튀었으면 발화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꺼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소파가 그 근처에 있었다. 이게 역시 또 아쉬운 지점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누전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차단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일단 안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 따져야 되고 에어컨에서 왜 누전이 발생한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노후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벽걸이형 에어컨들을 굉장히 노후한 설비니까 누전이라든가 특히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시절에는 트래킹 현상과 같은 이런 누전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잭대, 전기가 차단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전력량이 크다 보니까 상시로 두꺼비집이 차단이 되니까 아예 그 부분을. 혹시라도. 무력화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뭔가를 조치를 좀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통 가정집에서도 순간순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그런 공산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혁신 변호사, 지금 경찰이 이 호텔 업주 등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이 업주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거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고 그럼 일반적인 살인죄, 사람이 죽었을 때 처해지는 그런 살인죄보다는 형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형법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는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기본이거든요. 치사의 경우에. 네, 치사의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위중한 경우에는 좀 가중이 돼가지고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에서는 권고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치셨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징역 5년이 될 것이다. 그 이상을 갖다가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 아무튼.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겠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지금요. 화목 교수님. 이게 화재가 처음에 나오고 그 뒤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 아까는 화재 원인 그리고 왜 이게 불이 시작이 됐을까 이걸 좀 따져봤는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가서 화재가 나와서 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당시에 에어메트리스와 함께 사다리차는 왜 사용할 수 없었는가. 사다리차를 허물, 호텔 거물 외벽에 대해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당시에 사다리차가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럼 일단 소방대원들 역시도 만일의 사방에 대비해서 사다리차를 동원을 일단 한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원이 돼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 상황이 지금 소방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다리차를 전개하려면 한 7m 정도. 이 아웃트리거라고 해서 이 전도를 방지하는 자체를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충분한 거리라든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신은 그 차가 있을 거 아닌가, 사다리차가? 그리고 높이 올라갈 텐데 그럼 그 차 주변으로 상당한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웃트리거라는 것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삿짐센터에서도 양옆으로 날개처럼 벌려서 땅에 지지하는 그런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아웃트리거 전개에 대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못했다는 게 발표인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런 고가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소방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화재에서도 소방 고가 사다리차는 전개를 못했는데 민간 예컨대 이삿짐센터 차량이 지나가다가 전개해서 구조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소방 경험이 많은 고가 사다리차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은주 의원이 관련 또 질의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좌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역시 또 아쉬운 점이네요, 지금요. 사실은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제 고위 당정 협의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 대상이 올라갔거든요.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스프링클러 장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설명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층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상의,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강화됐지만 과거에 있던 데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 그러니까 10층 이하들은 여전히 없는 곳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좀 근본등의 대책이거든요. 뭐 어제 정부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하니까 이건 기다려볼 문제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 에어매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한무국 교수님. 사실은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역할을 했더라면 뛰어내리신 두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과연 에어매트를 전개할 때 매뉴얼이 있기는 한 건가. 그리고 이게 뒤집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전히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에어매트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하게는 공기안전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정확한 매뉴얼이 사실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소방대마다 서로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뭐가 같은 규격이 되는 다른 어떤 똑같은 기준에 맞는 게 아니라 각각 그냥 알아서 구해서 쓴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소방제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소방검전공사 안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인증이라는 부분을 해 주는데 이마저도 실제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점검이라든가 인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설치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에어매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제기죠. 이거 너무 낡은 것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나 있고요. 그 에어매트를 전개할 때 공기주입이 충분히 된 거 맞는가라는 또 지적, 의문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지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심지어 이제 뭐 거꾸로 전개를 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구조자가 뛰어내리면 내 모퉁이에서 사실 벤트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이제 공기가 빠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장치들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기를 주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충분히 지켜졌는지 그리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평탄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구자자한테 어떻게 뛰어내리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렇겠죠. 안내를 좀 해야겠죠, 사실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부재한 이런 좀 총체적인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아니, 에어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거 위로 뛰어내리신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이론강에서 아파도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층 건물을 화재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번 호텔은 이게 10층 미만, 9층짜리라고 알려지잖아요. 그래도 그 이상에 요즘에 워낙 아파트도 그렇고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층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5층까지, 10층까지, 30층까지, 그리고 50층 이상. 각각 뭐가 좀 달라요. 가장 효율적인 대피 방법 또는 회피 방법이거든요. 이거 좀 보시면서 환문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층별로 굉장히 다르네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높고요. 지금 5층까지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것은 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빨리 탈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에어매트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완강기도 실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10층 정도까지는 완강기를 쓰는 게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10층조에서 에어매트는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완강기를 써라. 계속 그 화면 좀 다시 보여줄까요? 층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층은 완강기를 쓰는 게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30층 정도까지는 사다리차 구조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다리차가 커버할 수 있는 높이가 30층 정도라고 해서 각각의 설비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은 계단을 통해서, 계단실을 통해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엘리베이터는 또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피난층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25층마다 혹은 30층마다 리퓨지 에어리아라는 것을 둬서 층 하나 전체를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독립된 구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위기 상황을 위해서 대비하니까 굉장히 고층, 50층, 60층 이런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00층에 있는 분이 지상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단 참을 두듯이 안전한 거점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계단을 통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층별 상황 다시 한 번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하무국 교수님 말씀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방법은 쓸 수 있답니다. 5층 정도까지는 에어매트 사용하면 안전할 수 있답니다. 높이도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5층 이상에서 뛰어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10층까지는 완강기 이용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30층까지는 차라리차 구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50층 이상 굉장히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피난구역이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걸로 신속히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저 10층까지 저 완강기, 완강기를 보신 분도 있고 완강기요?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완강기 사용법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 좀 있거든요.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문을 열고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속도 조절기와 후프를 연결합니다. 다음 지지대에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안전고리를 조여 고정합니다. 로프가 감겨있는 리를 창밖 내려갈 곳을 향해 내려놓습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합니다.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두 개를 움켜잡고 난간에 걸터앉습니다. 양팔을 수평으로 걸리고 벽면을 마주보며 하강합니다. 얼굴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옵니다. 사육법을 봤어요.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저 혹시 민 변호사, 완강기 사육법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급박한 상황에 아무런 훈련도 없는 상황에서 저 완강기에 의지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완강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 완강기가 공간이 베란다든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밖이 막 연기가 가득 차고 불이 차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거를 다 열고 몸에다 끼고 차분하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글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훈련 같은 거 받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저런 요령에 따라서 몸을 창밖으로 던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 전 국민 상대로 저런 거 일률적으로 교육을 해도 저게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저는 사실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문규 교수님, 이거 완강기가 있다 해도 저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 실효성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사실 완강기를 사용해서 실제 피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없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실제 화재 상황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피난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돼 있다면서요, 지금 높은 건물들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0층 이하의 층은 반드시 완강기를, 양방향 피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 양방향 피난이 안 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게 가장 급박한 상황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답답한데요, 정말로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사실 완강기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후의 보류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약자라든가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설비이기 때문에 완강기로 양방향 피난이 됐다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이 부분도 많이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무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건물에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문 밖에 나가니까 이미 연기는 자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화재가 난 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철근 콘크리트, 내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건물에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실제로 이번 화재의 경우처럼 복도라든가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면 본인이 방화문을 닫고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문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젖은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최대한 버티면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둘러서 피난을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화염이라든가 특히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난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뛰어나가다 지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고들, 약 화재의 사고의 40%가 실제로 화재가 난 층이 아니라 4층에서 불이 났는데 10층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무리하게 피난을 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홍보가 되고 적절한 행동 요령들이 교육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숨 쉴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라.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왕관계 관련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과 직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조속팀,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정교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무조건 2천으로만 그냥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거든요.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자 지금요 의정갈동 이거 뭐 해법도 없이 계속 가는 와중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거 계속 진행되고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프면 큰일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의협회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한다. 이거 해결해달라. 그러나 본인이 주장했던 바는 철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백주화는 여전히 요구사항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해결해달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거든요. 오늘 입장에 나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30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맥락,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철회, 철회 이런 거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계속 그냥 맞서는 상황이에요. 정석진 변호사. 이거 서로 입장 그대로고 이 상황에서 피해보는 건 국민 아닙니까? 아니, 저기 만약에 30년 누적된 의사 부족이 문제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주고 하는 거는 저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며칠 됐습니까? 몇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의료 그 문제는 지금 차곡차곡 하루하루 누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파국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박단 회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왜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상하냐면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굉장히 큰 대란이 올 것 같다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쫙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모터로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 왜 사람이 장관, 차관이 왜 필요한 건가. 이런 건 굉장히 답답하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정부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쪽 입장이 한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맞서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단식 들어가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 은근칠 뺑뺑이 알겠는데 그거 30년 누적된 의사 부족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공의 대표도 뭔가 얘기를 좀 꺼놨습니다. 최근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안타까운 건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기가 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다한 전공의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콕 집었어요. 콕 집으면서. 그리고 앞서서 20일인가 만났다고 뒤늦게 알려줬죠. 한동훈 대표를 콕 집어서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한동훈 대표를 콕 집은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 수 있다. 뭐가 실말 잡으시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저 때만 해도요. 저 인터뷰를 했던 날 이전에 이미 만났었던 것 같고요. 밝혀진 시점 보니까. 날짜상으로 보면 그래요. 이미 만났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암시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콕 집어서 뭔가 나서서 해달라. 이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만났던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원래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박단 위원장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약속을 비공개인데 왜 알려줬습니까? 약간 따지는 같은 입장도 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힌 것은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투로 다시 역공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이 밝혀진 만큼 본인이 분명히 책임지고 매득까지 져달라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단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비용이고 고효율로 그동안 전공의들이 착취를 당했던 거 아니냐. 이 지점을 완전히 좀 살펴주고. 그다음에 지금 간호법 관련해서 PA법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저비용으로 또다시 그냥 지금의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잘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지껏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착취 구조에 있었던 이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계속해서 지금 피곤하고 죽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점을 좀 대표가 여당의 대표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설득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는 더 이상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도 결국에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누적돼와서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서 결국에는 의사를 늘리는 이 방안을 우리는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단 위원장은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변화,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약간 본인이 아니 이거 비공개하고 이런 건데 왜 알려집니까? 라면서 약간 불만 표시인데요.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나 유감이나 그러나 공개한 것은 한 대표의 결심과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일관됩니다. 대통령과 국민 설득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도웅임 변호사. 이게 묘한 게 지금 사실은 앞서서 총선 당시에서도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잠시 동안 이른바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약간 이견 아니냐는 얘기가 살짝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잘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공희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또 묘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 의료 공백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비공개로 만나고 그게 좀 시차를 두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찌 됐든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관련해서도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은 그것이 한참 뒤에 알려졌잖아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새롭게 공개된 것이 임 1월 달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었다라고 하는 게 5개월이 넘게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박담비대위원장을 만나고도 한참 지나서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밑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 논의도 하고 있고 숙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공개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일이 되게 하는 데에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박담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보값이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두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그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경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소한의 어떤 신뢰는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담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대표라면은 뭔가 문제를 푸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꼬를 트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요. 정일환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자칫 또 다른 당정 갈등, 윤한 갈등 혹시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배제할 수 없죠. 지난번에도 그동안에도 윤한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이슈가 있었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비례공천 파동 문제, 김경수 법권 반대 이런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자리고 정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박단 위원장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는 만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뭐냐? 역할을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지연정. 어쨌든 국민을 보고 지금 의료 현장의 붕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더 이상 중요한 민생이 어디가 있으며 그런 시기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의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꼼짝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의사들 명분만 만들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하면서 봐라 이런 일 있다고 했지 않냐라고 하는. 사실 의사단체를 요지부동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숫자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협상의 어떤 고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2천 명 증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문제를 풀면서 지금 많이 얽혀 있는 의료 갈등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집권 여당의 대표 말고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 다 예스멘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 복지부동입니다. 여당 대표 외에는 저는 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저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송영윤 대변인께. 그런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대통령실 입장 봤잖아요. 나왔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의전 갈등 문제는 사실 해법을 제시하려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일단은 의료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급성보겠죠. 그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한 대의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정 교수님께서 숫자에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숫자와는 별개로 뭔가 우리는 지금 10년 뒤면 의사가 모자란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야당도 동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와도 곤란합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또 다 발표를 했고 확정이 됐잖아요. 이미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어야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의 국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여당이 좀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좀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는 아마 민주당도 당장 제시하기는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단칼에 이렇게 고려기 유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으로쯤 한 4차 방정식으로쯤 되는 겁니까?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엔 못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응급실 얘기하면서 걱정 많이 하세요. 지금 같은 때 아프면 큰일 난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십니다. 큰일 난다. 아프지 말자. 답답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키워드로 확인합니다. 두 여야 대표 사진이 있는데 반바지하고 핫팬츠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반바지하고 핫팬츠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소리하고 있답니다. 여야 대표회담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어제 열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자에서 입원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무기한 연기된 건데 언제 하겠다는 날짜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의제가 합의됐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그냥 말만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중계고 얘기를 처음에 주장했었죠. 그런데 그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약간 열어두는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퇴원 얘기가 좀 나오죠. 코로나 확진 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한동훈 대표 회담 다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퇴원 예정이랍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된 거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날짜를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일단 민주당은 이 여야 대표회담의 생중계에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에요? 형식은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언론에다가 일방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사실 민생이 훨씬 더 중요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출, 가계 대출,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 때 대출을 받았던 거. 지금 이거 빨리 장기로 더 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생 이슈가 결국에는 의제화돼야 되고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국 정부도 대통령도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여야 대표가 그냥 악수하고 서로 안부 묻고 그냥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생중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TV토론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결국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 원내도 넘어야 되고요. 원내대표와 원내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설득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하고 결국 국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껀껀히 지금 여러 장벽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의문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리더십 갖고 있는 거 맞아? 결정관함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생중계를 했을 때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진짜로 다 타결될 수 있는 거 맞아? 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수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 눈앞에 보여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서로 협상을 해서 그 결과들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은재한다. 그리고 뭘 논의한다는 안 나와요. 더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이러다가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 권한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른바 이 속칭으로 쓰는 표현 있잖아요. 바지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받아칩니다. 여기에 아까 키워드로 봤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손에 주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대표는 앞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다른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반바지 사장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핫팬츠 사장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에서 움직이는 핫팬츠 의원들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쪽 반바지 사장이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쪽은 핫팬츠입니까? 이게 뭡니까? 갑자기 무슨 복장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요. 영욱진 변호사. 회담 의제를 놓고 진지하게 타협을 해도 모자를 파대. 지금 갑자기 당신들은 반바지야.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핫팬츠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올해 더웠어요. 더웠다? 열대야가 한 달 동안 계속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바지 핫팬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담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대표가 됐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그랬을 때 당신은 반바지잖아. 당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당내 기반도 없고 대통령 설득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할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대표회담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반바지에 불과한 사람한테 왜 회담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담 제안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표가 실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담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반바지 훈훈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바지사장도 아니고 반바지사장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역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는 건 한번 던져본 건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받으니까. 그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기는 싫은데 그러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당신 반바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판을 깨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못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판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희 같은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토론 제안할 때 작년 6월 7일에 김기현 대표 상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TV토론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거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로텐돌에서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얘기하자고 이런 맥락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 제가 쫙 봤더니 TV토론하는 방식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기사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7일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만만하고 한동훈 대표는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이미 TV토론을 TV중계를 제안함으로써 일단은 선제적으로 점수를 갖다 땄고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TV토론 같은 거 TV중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도망갈 길 없으니까 반바지니 뭐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 잘한 다음에 빨리 쾌차하시고 준비 잘한 다음에 여당과 야당 대표가 정치를 복원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동학 전체권. 그러니까 반바지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꺼내는 이유가 뭔가 지금은 내켜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정치팀 변호사께서 강한 의심을 던지셨습니다. 아니 야당에서는 사실 만난 것만으로도 정치적 득실로 계산하면 득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정치적 득실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국민들께 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TV토론 이런 것들을 고소하지 않지만 이왕이면 딜을 서로 할 수 있는 서로 뭘 양보하고 뭘 양보를 요구할지에 대한 이 부분까지를 국민들께 다 보여줄 필요가 있냐.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는 그건 다 합의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약간 후퇴하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생중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용산 패싱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용산하고 의제 조율 안 한 여당 대표가 있었나요? 그동안?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처음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용산과 갈등 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정치 초보의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63%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면 자기 실권을 명확하게 가지고선 민심을 등에 얻고 결국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아마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안 보이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후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여당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을 이거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거 동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민생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서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에는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야당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 것이 어떤 이득이 될지 어떤 결과로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듣는 상대 쪽 정당에서는 이거 뭐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핫팬치라고 하니까 지금 왜 그런 걸 쓸데없이 공격을 해요? 이슈를 갖고 나오시지.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이겁니다. 바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을 내놓은 건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 실망을 한 건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 번도 용산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다.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용산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잖아요. 지금요. 정기환 교수님. 그럼 이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언론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전제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여야 대표회담과 안에서 어떤 논의도 안 한 것은 알리지도 않고 요청도 없고 논의도 안 한 것은 본인이 이참에 한번 차별화 또는 독립을 강하게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실수입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 내부의 속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이른바 용산과 업무적으로 조율을 하게 돼 있고 회담과 관련된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조율 또는 협의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이것을 패싱한다?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한 내 정치적 미래는 없어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를 잘 조율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대표 쪽은 아직 대표회담이 성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곧 협의하면 될 일이지. 그걸 무슨 패싱 운운하느냐? 이렇게 면피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라든가 또는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례 조율.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불리한 조건 다 받아줄 테니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사를 밝혀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자신이 없어 보여요. 특검을 추진할 의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여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별 할 생각도 없고 또 정부 여당을 설득해낼 지금 능력도 없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 본인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용산 패싱론이 나오는 것이고 또 대표회담 형식과 관련해서 삽바싸움을 하게 되는 결국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바지사장 논란으로 번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야 대표회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특히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좀 볼까요? 2013년 12월과 2015년 6월 각각 당대표가 황무요 대표, 김만길 대표. 그리고 2015년에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렇게. 각각 여당 측에서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고 회담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 논의가 된 상태다. 이걸 좀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 지금 논의를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는 뭡니까? 지금. 일단 패싱이라고 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패싱이라고 할 수 있냐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방북할 때 민주당의 접경 지역 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 초청을 못 받고 북한을 못 갔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패싱이죠. 그거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패싱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당장 간의 소통은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고위 당장 협의가 있었는데 정긴석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 했습니까?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비쟁점 법안은 별도의 처리 절차를 통해서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해보자. 오늘 한동훈 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슷한 시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고 코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고위 관계자는 용산하고 얘기도 없다고 얘기하신 분은 뭡니까? 지금도 준비 과정 중에 있잖아요. 지금도 준비 과정 중에 있고 내일 당장 회담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일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도 또 회담 준비는 몇일 차이피를 끌 것 같거든요. 의제는 계속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논법이 되게 한결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산을 패싱한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숙의를 거치고 원만하게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하면 권한이 없다. 바지 사장이다. 반바지 사장이다. 심지어 이렇게 극언을 합니다. 이렇게 앞뒤를 다 막아 놓는 논법은요. 몇 번만 보시면 국민들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정말 긴장성 있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뭘 정말로 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고 싶은가? 오히려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들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여야 대표 만나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한다니까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뒤에 누가 있나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4달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한 3주 정도 남은 건가요? 그런데 마무리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좀 일이 있었죠? 뭔가 마지막에 봉이 결단을 한 건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명품백 논란 이게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일단 판단을 했어요.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한 4개월 정도 한 뒤에 무혐의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수사는. 그리고 20일 그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 뭐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 날 이현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에 아 이거는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요. 수사심의위의 판단 한번 받아보죠. 라면서 직권으로 회부를 합니다. 수사심의위.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그냥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판단한 무혐의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가보자는 거죠. 그럼 수사심의위란 무엇인가. 화면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150에서 300명. 뭐 한 200명 안팎쯤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인력풀이 있어요. 외부 전문가들 풀. 그리고 그중에서 1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15명이 수사심의라는 걸 구성하게 돼요.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한, 의결한 내용이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수사팀이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의미는 있다는 거죠. 한 번 판단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난 주 후반에 검찰총장이 수사심의 가보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검찰총장이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대변인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만약에 수사심의가 판단을 해봐서 심의에서 의결했는데 그 결론이 지금 서울중앙중앙, 검찰은 무혐의를 일단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에서 무혐의가 아니, 이건 다른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거 기소해야 된다. 이거 왜 무혐의입니까? 이거 혐의 있어 보니까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여당의 대변인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도 어떤 다른 형태의 검찰에 대한 외압처럼 비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고 또 그러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할 때까지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검찰이든 수사심의위원회든 저는 그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석진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게 수사심의위가 판단했을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라고 있어요. 제가 28조 찾아봤더니 심의의 효력, 제목이 심의의 효력이에요. 검찰총장은 심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르게 나오면 그 심의의견 존중해야죠. 그런데 존중해야 된다는 게 꼭 의무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존중해야 되는 건 사실은 상당한 의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존중도 하지 않을 건데 수사심의위원회 보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원석 총장의 생각은요. 만약에 기소한 의견 나온다. 그럼 기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팀이 이거 왜 우리는 무혐인데 거기 기소 의견 나오는데 이걸 우리 보고 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발할 경우는. 그건 이제 이원석 총장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 이원석 생각은 딱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간단한 사건을 1년 가까이나 끌다가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제 이원석 임기 딱 20일 남았거든요. 9월 15일이니까 오늘 8월 26일이잖아요. 오늘 다 지나갔다 오르면 19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 하루 전이나 그 밀린 일기를 갖다가 몰아쓰는 것과 똑같다.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검찰총장을 2년 넘게 했었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혹평감께 뭐 따라 알겠죠? 뭐 이렇게 좀 전망하셨어요. 그럼 역대 수사심의위가 구성된 적이 꽤 있었어요. 당시에도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 사례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016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수사심의위가 기소 공고했고 검찰은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은 삼성 관련돼서 있었는데 불기소 공고를 수사심의위가 판단하는데 반대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 이거 올해네요. 이것도 이태원 3사 관련된 건데 그때 기소 공유했고 또 실제 기소가 이뤘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검찰의 최종 결정이 같은 경우였고 다른 경우에서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조홍기환 교수님, 이것도 가정으로 중요하죠. 만약에 수사심의하고 의결했는데 그 결론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현석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 문제 없죠. 그냥 조용히 퇴진하는 거죠. 임기 마치고 조용히 가는 거죠. 봐주기 수사 아니었다. 수사심의까지 다 열려봤다. 절차 다 따랐다. 절차 다 따랐다. 임기 만료 전에 내가 사건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자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당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들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면피형 요식 절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자료 좀 전에도 역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만 역대 수사심의위원회가 15차례 소집됐습니다. 단 한 건에 기소 공고도 뒤집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답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요식 절차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수사심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그런 절차밖에는 되지 않을 거다. 이미 검찰총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이를테면 증거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이미... 일단 전제를 그렇게 했었어요. 답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에 저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 왜 저는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본인이 임기 말 나가는 과정에 모양 좋게 나가는 저는 요식 절차를 선택했다라고밖에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정읍지인 변호사하고 정규랑 교수님께서 약간 설명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똑같은 마음을 해 주셨어요,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꾸려져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이것도 주목을 좀 받겠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상황 좀 다뤄볼까요? 오늘 국회 상임이 참 많이 열렸는데 그중에서 좀 관심을 받은 게 문체위입니다. 요즘에 체육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가 꼭 관련해서 얘기가 좀 오갔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문체위원님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구태는 벗어나야 되겠죠. 제가 말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세계는 선수 보호라든지 태권도협회와 배트민턴협회만 유독 기부금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님들 재정능력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강제할 수가 참... 협회 전반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짚고 있기 때문에 이달 9월 딱 안에 아마 감사가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내에 예산 집행 문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정은 9월 안에 끝내는 걸로... 이동학 전체국이요? 이동학 전체위원님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학 전체위원님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과연 선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방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하나 또 불거진 게 있는데 올림픽 참관단에 관해서 비체육계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체육계 인사들이 실제로 수산물협동조합장, 민간병원 행정원장, 세계한인연합회, 총연합회 이사 이런 분들이 갔는데 그거를 다 체육계의 어떤 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때 갔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대거 가게 되고 이러한 지적들, 결국 그러한 예산들이 낭비된 거 아니냐. 오히려 선수들에게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관행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오늘도...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뭔가 좀 향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가. 국민의힘의 김종호 최고위원이 올림픽 금메달을 4개를 딴 전설적인 사격선수 아닙니까? 지금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의원실에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올가을 국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저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오늘 답변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체육계의 낡은 관행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고 하니까 천천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낡은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없애면 없앨수록 좋은 것이지 무슨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글쎄요. 안세형 선수가 이번에 어떤 것들을 폭로했습니까? 국가대표 선수인데 선배들 다 빨래해줘야 되고 심지어 외출할 때 모든 선수들한테 다 신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출도 자제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선수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척결해야 되는 낡은 관행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양면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글쎄요. 저는 매우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체육계의 관리단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연맹이나 협회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사를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해요. 관리단체 제도인데 이기웅 대한체육회장의 저 코멘트만 들어보면 심정적으로는 대한체육회가 먼저 관리단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논란이 대상된 게 앞서서 올 초에는 축구협회였잖아요. 그랬다가 배드민턴 협회가 뭔가 논란이 됐죠. 그러더니 좀 이따가 사격연맹이 또 뭔가 논란이 대상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엔 대한체육회가 아니 뭐 메달 전망도 너무 축소하더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국정감사, 가을이면 시작이 될 텐데 이거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 정기남 교수님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시라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정감사를 하셔야 돼요. 문체부의 소속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의원이시라면 어떤 점을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수들이 정말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협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존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충분히 원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협회의 경기단체의 어떤 역할일 텐데 오로지 경기단체가 오히려 옥상 옥처럼 오히려 선수들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오래 낡은 관행이라든지 또는 조직 이기주의라든지 또는 협회를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실력의 문제,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10대, 20대의 어떤 훌륭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된 우리 선수들이 훌륭하게 역할하고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회가 어떻게 간섭이 아니라 뒷받침해 주는 역할로 전환을 시켜야 될 거인가 거기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 포인트가 있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국민합회 제시하고 또 협회 관계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올림픽 출전했던 선수들을 축하하는 그리고 막 환대하는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옆자리에 자리한 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이 아니었어요 양궁협회장이었죠 그리고 그 양궁협회장이 건배사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이 상황이 많은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사진까지 나오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도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도 공방입니다 갑자기 독도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시작했군요 약간 또 이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오늘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의 오늘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당에서 나오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 다 함께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이 하나 둘씩 철거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합니다 독도 조형물은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독도와 관련해서 철거했다라는 그런 해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상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 상당히 좀 다급하신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상태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병상 1호 지시 그러면서 이거 뭐 독도 관련된 조형물 관련돼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주제의 지시가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뭔가 민주당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뭔가 일단 철거가 됐는데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3호선 안국역 독도 조형물 8월 10일 철거됐는데 지하철역 몇 곳에 독도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승객들 동선 방해가 돼서 자칫 이게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철거가 됐다 또는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철거됐다 그래서 나오는 게 조금 논란이 된 뒤에 특화적인 설명이 나온 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개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복도 쪽에 통로에 있는 걸 철거했으니까 이거는 벽면으로 해서 설치할 거다 리모델링해서 새로 보수할 거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철거가 됐다 그러죠 설명이 나온 게 이게 노후화로 됐다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보수작업 한 다음에 다시 설치할 겁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알려지고 불거진 뒤에 민주당에서 아까처럼 이른바 백드롭에 독도 사진을 걸고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경호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저런 교통공사나 전쟁기념관에 공문 보내가지고 독도 관련된 조형물 다 철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통공사 사장도 아니고 아마 한 역장이나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쭉 봤을 때 이건 약간 치워놓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전쟁기념관 같은 데서는 이건 좀 낡았으니까 보수하든지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실에다가 책임을 묻고 정부가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 과대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컴플렉스 가져야 됩니까? 올해 2024년은요 어떤 해냐면 1인당 GNP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선 때예요 GDP, GDP겠죠 그러니까요 1인당 1인당, 한 사람당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이제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저런 거 가지고 일본이 지금이 2024년입니까? 1924년입니까? 1924년이라면 저런 거 가지고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24년에도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리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있고요 특히 서울시장이 강력히 비판하죠 일단 뒤에 보시면 뒤에 민주당 회의실 뒤에 저런 사진을 걸었어요 독도 사진 그러면서 독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들이 태국위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일관되게 친일굴종 외교하고 있다 역사 지우기에 혈환되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오늘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반박을 하죠 우세훈 서울시장은요 아니 독도 모형 리모델링인데 이걸 지우기라고 우기고 있다 황당합니다 정말 이렇게 발응이 나오고요 오늘 대통령실 반응도 있었어요 야당은 잊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로 왜 의심을 하는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 목소리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역 조형물들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 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서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화된 것입니다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이동학 전체 고위원은 어떤 얘기이십니까? 기시다가 9월 초에 방한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거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뒤에서 껴맞춘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군부대에서 사단장 온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걸 다 치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시다 올 때까지 저거 치워놓을 거예요 기시다 다시 가면 다시 배치해놓을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굴종 외교다라고 하는 그 선상에 있는 겁니다 코쿠시마권도 마찬가지고요 독립기념관장 최근에 논란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에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해결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도강산 문제도 외교부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죠? 광제징용 문제를 공과 과를 그 위치에다가 같이 삽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것도 한국에 허가를 좀 받아갖고 와라 허락을 좀 받아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무마시키고 결국에는 공과 과를 다 삽입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야당 의원들이 가니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봤냐고 하니까 외교부에서는 됐을걸요? 확인 안 했나? 아무도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국민들께 설명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지금 일본에 당연히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로 합의했다면 그것을 이행하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 그 선상에서 이번 독도권도 결국 기시다 오고 있는데 일본 외교부는 철저하게 일을 합니다 고위직부터 말단까지 철저하게 1대1 마크를 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마 저는 일본 대사관이 우리 철도공사든 아니면 우리 대사관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든 다 로비를 해가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열일을 했던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동평을 할 때는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지 기시다가 오니까 이럴 것이다? 일본 대사관이 서울교통공사에까지 요구했을 것이다?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팩트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공당을 대변해서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독도 방어 훈련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오히려 항의받았어요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하고 일본으로부터 항의받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무슨 독도 지우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독도 지우기를 하는 무슨 프로젝트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정부 여당에 만약에 그런 음모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부터 바로 여당 대변인을 그만두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적이 독도거든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63번지가 제 본 적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토 최동단인 독도 동도우 독도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독도로 본 적을 옮겨서 독도의 실효지배를 조용히 강화하자는 그런 시민운동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참해서 본 적이 독도거든요 제 아들도 출생신고할 때 독도를 본 적으로 올려서 거기가 본 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당의 대변인은 하고 있어요 독도 지우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치열합니다 여야가 아주 강하게 오는데 오늘도 두 분께서 아주 강하게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국군의 날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지금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이잖아요 이거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 강두구 의원인데요 당정과 대통령 시일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정령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조선총독부 설치일과 겹치는데 지금 이거 또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의심 같거든요 이거 정균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졸속 지정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거다 갑자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와 설립일과 겹친다는 얘기는 어?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강두구 의원의 의도가 무리한 7프레임이라는 차원에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한 것은 6.25전쟁 때 우리가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경하기 위해서 1956년도에 지정된 국경일이잖아요 여태 그거 사실은 국민인 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하고 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요 유독 말이에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요 늘 국민을 배신하는 수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유독 우리가 독도는 분쟁 중이라는 일본 측 주장이 정부 공식 문건에 등장한 것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서울시대 조형물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것도 이상한단 말이에요 지난 5월 달에는 또 어땠습니까?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기도 해요 이게 실수로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굴종위계 논란까지 이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득구 의원의 조선총독부 이 부분은 저는 좀 너무 지나친 비유로 볼 수 있다 좀 역공의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송의원 대변인께 짧게 말씀하실 게 드릴게요 이거 국군의 날과 조선총독부 설립일을 같이 뭘 얘기를 했네요 저는 강득구 의원 얘기는요 별로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10월 1일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10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역대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우리 국군을 사열하고 에어쇼하고 퍼레이드하고 그렇게 했던 대통령들은 다 뭡니까 저런 걸 보고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로 민주당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일본을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 없으면 도대체 정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오후에 이런 글이 또 알려져서 갑자기 조선총독부 설립일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10월 1일이었구나 이걸 또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뒤늦게 이런 가운데 이 사안을 놓고 갑자기 참전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일단 현직 의원들은 아니세요 한 분씩 볼까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 정부를 압박하잖아요 친일 이런 걸로 그러자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 괴담 정치로 국민 선동에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이런 의견을 내죠 그러자 여기에 갑자기 김남국 전 의원이 반응을 합니다 폭염에 더위 드셨나 아니면 이거 뭡니까 이거 돼지 발정제 얘기 나오면 또 홍준표 대구시장 옛날 얘기 그런 거 나오는데 뭐 그 얘기를 꺼냐면서 왜 M1 연예인한테 시비를 거는지 심심해서 비판하고 싶으면 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고 이거 써놨잖아요 저렇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조국진 변호사하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30초씩만 드릴게요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조국진 변호사 저것도 논평할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30초만 드릴게요 제가 기사 보니까 김남국 의원 오늘 불구속 기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그런 생각 정도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쨌든 소고기 수입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30개월형 미만으로 받는 걸로 바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소득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연예인을 정치인이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준비된 주제는 북한이에요 뭔가 우리를 자꾸 위협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뭔가 이상한 무기들을 자꾸 보여주면서요 일부러요 그 내용 키워드 보시죠 자폭 무인기입니다 북한에서 이거를 딱 공개를 해요 그런데 또 모자이크 처리도 했더군요 사진을 공개하긴 했는데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공개 보도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도 자기들도 분석을 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북러 교류를 할 때 일부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능 기량이 됐을지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들에 대하여 려해하셨습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습니다 무인기가 날라서 탱크를 쳤는데 폭발한 사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일단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정은 최근 개발된 무인 공격기 성능시험 현지 지도를 했다 저렇게 같이 현장에 있는 거 그리고 폭발한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제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뭔가 제공한 거 아니냐 일단은 추정은 되는 건데 그리고 전문가가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언론에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이게 러시아제 린... 이게 란첼시라고 되어 있죠 옆에 있는데 모양이 좀 비슷해요 이거하고 유사해서 기술이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육군의 K2전차, 대전차 미사일, 드론 요격 가능한 능동방어 장치가 없어서 유사시 큰 위협 가능하다 송영훈 대표님 이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건데 이런 거 날라오게 되면요 일단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이 주장하는 자폭 무인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과연 러시아로부터 그러면 정말 기술이전이 있었는가 란첼3하고 지금 외형이 유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에서 기술이전이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다 특히 지금 최근에 러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런 대북 제재 위반된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심도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신의주에서 큰 수혜를 입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도적인 지원은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조력을 전면적으로 받지는 않으면서 그런데 러시아로부터는 지금 쌀도 받고 밀가루도 받고 버터도 받고 고기도 받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밀착하고 있는 러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게 러시아하고 자꾸 저렇게 가깝게 전해서도 무기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더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게 왜 갑자기 저걸 공개했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 간에 거기에 무인 공격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북한이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거를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21세기 전쟁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자폭형 무인기를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과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미 공군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심리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 자폭형 드론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체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사실 요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성능이나 이게 위력이 론정지 파악이 됐지만 아직은 딱히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숨이 있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 점 jewel 진정한 작품 아마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 조